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눈을 어떻게 찍었더라? 항우야 세트 해봤어? 저요? 아니요? 빨리 훈련 모드에서 경급하고 와 아 근데 저 이제 왕관 마스터이 세트 뭘 왕관 마스터야 상대방 챔피언도 한 번씩 해봐야지 상대방 챔피언도 한 번씩 해봐야지 상우 맨날 세트 정중앙 W 맞고 죽는다고 스크린에서 봤잖아 아 이게 죽네 하고 죽잖아 아 딸잇나 세트 이게 죽네 하고 죽어요 세트 E랑 북맞으면 일단 W 확정이긴 해 고정 데미지 어제 W 스크린때 맞은 거 보니까 천탈이 없겠지 상우 그거 맞고 바로 갔잖아 각오를 켜놨는데도 봤어 세트 궁데일 너무 아파 그리고 궁데일 안 쎄 궁데일 쎄요 궁데일 은근히 쎄요 16레벨 은근히 쎄요 센 뱀 아닌데? 400인데 아니 세트 궁데일 너무 쎄 그거 앞라인 탱커 잡고 내리꽂주면 세긴 해 아닙니다 오름 같은 거 그냥 궁으로 잡고 내리꽂주면 한 1000대긴 해 데미지 왜 체력 높으면 더 쎄요? 추가 체력이 40% 되게 할 수 있어 가분해 아니 세트 안 해봤으면 빨리 해보라고 한 번씩 한 번씩 이유가? 그렇지 못하나 이유가 뭐 해봐야지 상대를 잡아야 돼 스킬도 알 거 아니야 우찬이 형 우찬이 형도 약간 실패의 그 딜을 보는 거 같던데 정확히 있는 거 모르는 거 같던데 이게 죽네하고 맨날 죽잖아 일단 세트를 많이 하면 그런 일은 없어요 이게 죽네하고 죽는 게 아니라 뭔가 실패해서 죽는 거긴 집으로 지쳤어 이쁘게 죽지 네 네 마지막으로 고마워 손님들 나의 숙소 손님